후후! 어우 세상에! 아 이거.. 잠깐 만들었는데도 좋지 뭐얀 원곡! 여기 있어! 여기 있습니다! F**K! 아 우리 더 나아 형! 우리 프로듀서 공연에 신곡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지금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켓이 없어 형 자 찍으러 가자 렛츠고! 존나 망한 비닐 같은 방향이 웃길 것 같아 한반째 어? 되게 괜찮은데? 이거 자켓 가자 야 이거 네모나게 잘라 몇 개 있거든요? 봐봐보세요 이 느낌으로 지금 이것도 괜찮은데? 이것도 비트가 살짝 보여 이것도 괜찮은데? 약간 이런 망연자실 바이브 좋은데? 이거지? 응 이거 잠깐만 아까 자켓 만들지 손 한 개 좋다 손 한 개 좋다 아 차가운 타 우린 차가운 남자잖아 드라마티 괜찮은데? 인생이 드라마티 오케이 이걸로 자켓 갑니다 어? 잠깐만 이게 좋은데? 잠깐만 아까 그거 이게 좋은데? 아 진짜 뭐하세요? 뭐하긴 뭐래? 자켓 만들지 오케이 다 만들었다 오케이 팔 어딨어? 토지 토도놈 하트로 가자 돈 벌려면 너무 큰가요? 아니 좋아요 좋아? 오케이 자켓 완성 자켓 완성 오케이 끝 차가운 타는 우린 차가운 남자잖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나를 보는 느낌이 커버는 뭐야 이번에? 커버? 어제 또 염따 형이랑 집에서 촬영했지 아 그 스토리에 염따 형 스토리 올라온 거 그게 진짜 커버야? 응 아 그 뭐야 그 단 우리 그 제똘이에서 찍은 거야? 응 그게 진짜 나가는 거야? 응